오늘 우리 메시지 전에 찬양을 쭉 하는데 큰 군대의 소리가 막 나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린가 싶어서 보니까 제 뒤편에 있는 피아노 쪽에 있는 머시메들이 머시메들 가면 좀 그렇죠 남자친구들이 찬양을 하는데 정말로 힘있게 찬양이 되어지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크게 힘있게 찬양하는구나 우리 랩렛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미래를 살리는 아이들의 뜰 또 기도의 뜰 또 이방인의 뜰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우리의 작은 움직임 것 같지만은 또 우리가 적게 시작한 기도 같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놓고 분명히 한 사람이 필요하고 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교회가 필요하느냐 정말로 성경에 있는 것들을 회복하는 아이들의 뜰을 회복하고 기도의 뜰을 회복하고 이방인의 뜰을 회복하는 한 교회가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원하시는 기한 축복된 일에 쓰임받는 기중한 역사들로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최고로 은혜받는 기한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자기 확인이 된 준비된 랩런트 를 준비하자 자기 확인이 된 준비된 랩런트 미래 시대 살리는 기중한 축복된 응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특별히 자기의 확인이 된 준비된 랩런트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미래 살릴 랩런트들이 가져야 될 준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랩런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미래 살릴 랩런트들로 실제적인 준비는 뭐냐 자기 확인이 된 준비된 랩런트가 돼야 된다는 것 우리 부모님들 이 자리에 함께 우리 같이 기도의 배경 가운데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한 아이가 한 아이가 자기 확인이 된 준비된 랩런트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릴 때부터 우리 랩런트들은 이 기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자기 확인이 준비된 랩런트 성경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스 1장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간장에게 구하니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은 또 다니엘스에 나오는 다니엘의 새 친구 다니엘의 3장에 나오죠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새 친구는 자기 확인이 된 준비된 랩런트였어요 오늘 간단한 말씀입니다마는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확인이 되니까 자기 확인이 되니까 사실 우상에게 들어진 재물에 그게 그 식량을 먹지 않겠다라고 그게 들어진 부분들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자기 확인이 된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이 시대는 어떤 시대고 지금 우리 민족이 처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고 그 속에 나는 누구인가 자기 확인이 준비된 랩런트였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시대에 여러분 잘 아시듯이 네 명의 왕을 거쳐가면서 중요한 영향을 주운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미래를 살릴 랩런트들로 준비되는 우리 랩런트들은 반드시 이기도 하세요 자기가 확인이 된 준비된 랩런트가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랩런트들이 이러한 랩런트가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면 먼저 서론했어요 자기가 확인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만 확인되면 끝나버리는데 자기가 확인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좀 아셔야 할 것은 거의 다 잘못된 자기 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잘못된 자기 확인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할게요 자기의 정체성이 누구인가를 아는 랩런트가 나오면 돼요 거의 다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나로 살아가요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그래서 거의 다 잘못된 자기 확인을 하고 있는데 무엇에 의해서 잘못된 자기 확인을 하고 있느냐 거의 어른들에 의해서 여기는 부모도 들어가죠 여러분 부모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부모님들 생각하고 아마 우리 랩런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안 맞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또 어른들이 우리 교회 랩런트들 바라보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 이해를 해 주고 또 배려해 주고 그 부분들을 여러분 용납하고 그 부분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앉으면 옛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랩런트들은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남자들은 모이면 군대 어디 나왔다 군대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사실 랩런트들은 안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쉽게 예를 들면 그래요 그런데 거의 많은 경우 우리 랩런트들이 갖고 있는 부분들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들 사고들 안 맞아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하니까 아이들은 어른들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뭐라 합니까 요즘 어른들 말이 안 통한다고 소통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뭐라 합니까 예 꼰대라고 해요 꼰대 정말 우리가 날마다 아이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이들의 생각과 그리고 내처럼 만들면 안 돼요 저는 제 사실을 보면서 느껴요 우리 아이들을 나처럼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 나처럼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아이들이 빨리 집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 내처럼 될까봐 싶어가지고 빨리 집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 왜냐 언연중에 나도 모르게 영향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집에 있는 아이들 보고 네가 그래서 되느냐 그게 망하는 건데 아이들이 그게 잘못된 자기 확인으로 딱 굳어져요 그래서 되느냐 잘못된 자기 확인으로 굳어진다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특별히 우리 랩런터들은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만남 선생님들은 어떤 편에서 아이들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잘 정원 학교 진학을 시켜 나가야 되니까 선생님들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이 이끌어 가는데 글쎄요 글쎄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 하는 것이 뭔데 이런 부모의 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이를 망가뜨려요 우리 쉽게 내뱉잖아요 네가 집에서 하는 게 뭐냐 그게 아이들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확인이 안 되도록 안 되도록 망하는 자기 확인이 되도록 무너뜨린다니까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뭐라 합니까 네 그러면 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어느새 옳고 그러다 이야기하면서 네 그렇게 해야 했으면 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도 나름대로 아이들에게 뭐냐 하면 은연중에 말은 안 하지만 그 순간은 뭐냐 자기 확인이 안 되는 망가뜨려지는 부분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아이들이 쉽게 또래의 문화를 하잖아요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통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친구들 간의 영향을 받는 것 이게 좋은 영향도 있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친구를 통해서 안 좋은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담게 돼요 이게 포름되어지고 이게 자기한테 이렇게 자기 확인이 안 되도록 만드는 게 돼요 물론 잘하는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친구들 보면은 거의 그 수준에서 또래 또래 해가지고 그 수준에서 듣게 되고 보고 되고 보고 되고 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기 확인이 안 되는 잘못된 자기 확인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이들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실제로 학교 가면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해야죠 기본적인 부분들 이건 당연한 거고요 공부는요 그런데 너무 공부를 주장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래서 되는가 라는 정도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면에서 자기 확인이 잘못되도록 만드는 부분들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도 모르게 아이들 각자의 위로부터 주어지는 천재성이 다 있어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천재성이 각자에게 주어지는 천재성이 다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이런 부분들을 자꾸 막아요 모르니까 막아요 어떠면 그나마 선진국은 아이들에게 오픈되어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천재성을 개발하도록 이런 부분들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어떻든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선진국은 후진국대로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위에서 내려주는 천재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막기 때문에 거의 다 잘못된 자기 확인으로 가득 차있다라는 거 아이들이 그래서 정말로 자기 확인이 된 준비된 랩런트 한 명이 나와야 돼요 어떠면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순간순간 불신앙의 말을 듣고 부모를 통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기가 망가져요 망가져 그 순간에 망가져요 그러니까 그게 쌓여서 결국 뭐냐 잘못된 자기 확인이 딱 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자기 확인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좋은 것으로 가장된 위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가장된 위험한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메시지 가운데 나오는 3단체 명상운동 얼마나 좋은 겁니까 뭔가 사람들을 집중시키는 일에 대해서 너무 좋은 겁니다 프리메신이 이 명상운동을 통해서 3단체가 명상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 엘리터들을 왜냐 복잡하니까 머리는 있는데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명상운동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찾아야 된다 네 안에 엄청난 영웅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명상운동 네 안에 있는 신이 있고 네 안에 있는 엄청난 영웅이 있는데 너는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명상운동을 통해서 집중하도록 만들잖아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좋은 것으로 가장된 위험한 것이에요 이게 영증 문제를 가져올 줄 모르고 우리도 모르게 여기 빠져들어요 사실 사람들이 안다면 안 빠져들겠죠 모르고 여기 빠져들어요 왜냐 당장 자기가 필요하니까 마음의 안식이 필요하니까 진정한 안식이 아니지만 마음의 뭔가 평안이 필요하니까 좋은 것으로 가장된 위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랩런트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이고요 아니 성도들조차도 착각하기 쉬운 것인데 세상에 보면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 세상에 보면 특별히 불신자들 가운데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만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세상을 보면 볼수록 자기도 모르게 자기 확인이 안 되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좋은 세상으로 판단하고 그 앞에 서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흔들리게 돼요 마치 민숙이 13장에 나오는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가 뜨이다 고백한 것처럼 흔들리게 돼요 교회 안에 볼 때는 그렇고 그런 사람 같은데 전부 다 그런 사람들 모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당장 세상에 가보면 나름대로 삐까뻔찌하게 성공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앞에 자기도 모르게 아 이렇구나 세상이 이렇구나 가장된 위험한 것이에요 자기 확인을 시키지 못하는 가장된 위험한 것이에요 좋은 것 같지만 위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니 신앙생활 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세상 가보면 현장 가서 사람들 만나보면 좀 성공한 사람 만나면 그 안에 자기 스스로 내 속에 빛이 있는 것을 모르고 사실 세상 성공한 사람들 보면서 내 스스로 주눅들어가지고 전도하러 현장에 가서도 뭔가 잘 된 사람들 입도 안 열리잖아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뭔가 고민거리를 갖고 있고 그들 나름대로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말 안 하니까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 속는다라는 거 그렇지 않나요? 특별히 우리 랩런터들 이런 앞으로 나가는 세상 현장 속에서 학교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고 굉장히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 내면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도 무너져 있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결국은 이 사람을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모습을 보면 똑똑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믿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전부 다 그 모양 그 꼴이고 세상 사람들 보니까 대단해 보이거든요 여기에 사람들 마음이 뺏겨버려요 여러분 특별히 또 종교단체들 당장은 열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우선은 뭔가 열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속아요 종교단체들 여러분 전부 다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뭔가 해야 된다 노력하고 뭔가 밀어붙이고 그래서 당장은 뭔가 열매가 맺혀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쏟는다니까요 쏘아요 우리는 당장 뭐가 맺혀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내 안에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응답받는 그 부분들이 시스템이 준비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당장 내 앞에 뭔가 이루어졌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좋은 것으로 과장된 위험한 이런 부분들에 나도 모르게 쏟는다라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시대의 문제들 속에 우리가 쏟는 부분들이 있는데 시대를 보면요 뭔가 사실은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사실은 당장 이익과 손해 여기에 우리가 몰아 빠져 가라가요 우리도 모르게 이 사람들은 사실 미래를 모르고 영적인 부분을 모르니까 당연히 이익이냐 손해냐 이게 기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 모든 기준이 이익이냐 손해냐 이익되면 그 모든 어떤 짓도 할 거네요 그게 세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이익이나 손해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여기에 빠지든다니까요 그리고 특별히 시대에 보면 어떤 면에서 사상과 이념 갈수록 양극화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시대가 그래요 갈수록 좌우, 좌파우파 나오게 돼 있어요 양극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여기에 몰려져 간다니까 이게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자기 확인이 안 되게 만들어요 잃어버린 나로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거 잃어버린 나로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거 그러면 오늘 본문에 갔어요 본론에 들어가서 자기 확인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론에 들어가서요 자기 확인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묶인 가구에서 빠져나오도록 해야 돼요 묶인 가구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사실 랩런트는 어떤 면에서 앞으로 미래가 더 많이 남아 있어요 미래가 더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 동안에 삶 속에서 일어난 자기에 대한 과거가 있어요 그 묶인 가구에서 빨리 빠져나오도록 해야 돼요 랩런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 한 분 한 분 또 사실은 모든 응답의 시작이 뭐냐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 어떤 가구라도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걸 발판 삼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구 때문에 오늘을 실패하고 가구 때문에 미래가 안 보여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묶인 가구에서 빠져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자기 확인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럼 묶인 가구가 무엇입니까 먼저 랩런트 일곱 명단을 보십시다 가정의 문제 형제들 간에 미움받아서 사실은 구둥이에 빠지고 거기서 사실은 노예시장에 팔려나갔죠 누굽니까 예? 요셉이죠 사실은 어릴 때부터 부모가 엄마가 내 분이고요 그러니까 그 가정의 문제는 심각하죠 그 가정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사실은 요셉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문제에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보디바리의 집에 노예로 감옥으로 결국 애급의 총리로 애급 복음화를 위해서 보낸 거예요 사실 빠져나오게 한 거예요 사실 가정의 문제 어떤 면에서 우리 랩런터들이 많이 영향받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거의 가정의 문제들 가운데 감사하는 친구들 거의 없어요 사실 감사하는 친구들 없어요 거기에 빠져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메여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묶여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자기 확인 위해서는 하나님이 미래살 랩런터로 준비하는데 그거를 위해서는 묶인 가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어떤 가거든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많은 경우 가정의 문제들 요셉이죠 여러분 사실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 원치 않는 버림받음이지만 버림받았다라는 그 상처가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상처로 남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자기 엄마한테 엄마를 할 수 없고 입양하러 들어가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고 그런 가운데서 살인자라는 누명 가지고 누명이 아니라 살인자가 되어서 결국은 저 미래한 강야로 가서 장인 이들의 약물을 친 사람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여러분 한번 TV에 보니까 어릴 때 미국으로 호주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사람들 우리 안 좋을 때에 입양을 많이 보냈잖아요 평생 자기 소원이 자기 부모님이 누군가를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결국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찾아오더라고요 부모들은 키울 수 없는 상황이니까 유교 때 이럴 때는 키울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자기 아이를 낳고도 입양을 보냈는데 아이들이 그때는 모르죠 아이들이 그런데 결국 입양하러 크게 성장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 사이에서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에 대한 자기 고향에 대한 부모에 대한 그 마음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늘 마음이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는 내가 부모를 찾아야겠다 그 마음 가지고 결국 찾아오더라고요 모세가 그런 경우 아닙니까 비록 사실은 요괴배씨 모세를 낳았지만 그러나 모세는 어떤 면에서 날강에 갈대상자에 담아서 어머니가 띄워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왕의 공주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기 어머니로부터 젖을 먹으면서 유대인 교육을 받았겠죠 그런데 엄마도 엄마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그런 많은 갈등들이 있겠었겠죠 거기에 메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로서 이끌어냈는데 그 모든 과거를 발판상 깨서서 한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그 지도자로 세우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모세 어떤 면에서 나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모세였는데 그러나 거기서 빠져나왔다라는 것 나라를 살려놓았는데 오히려 나라를 살린 자기를 기억하지 못하고 공격해왔어요 누굽니까? 다윗이 나라를 살려놨는데 위기 때 나라를 살려 불레새 첩을 쓰고 나라를 살려놨는데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특수부대를 조직해서 죽이게 왔어요 사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속에 있었다는 망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다윗이죠 또 어떤 면에서 육신적인 부분들만 선지생도로서 육신적인 부분들만 관심이 있었는데 엘리사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11개 2장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아를 끝까지 따라 붙여가지고 당신에게는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이미 제자들이 각 지역에 진치고 있었어요 각 지역에서 선지생도들인데 각 지역에 있는 제자들이 팀을 이루고 있었어요 베델에 있었고 여리고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베델에 여리고 있는 제자들이 뭐라 했느냐 엘리사에게 끝까지 자꾸 따라가니까 아니 네가 숨기는 그 스승이 네 머리 위로 올라갈지를 모르느냐 왜 끝까지 가느냐 그때 엘리사가 뭐냐 너희는 잠잠하라 했어요 사실은 모두가 선지생조로서 육신적인 부분들에 관심이 있었는데 엘리사는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모든 응답의 시작이 뭐냐 우리의 묶인 각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국가 나름대로 국가의 배경에 있습니다 배경들 이 배경들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결혼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하면은 그냥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총각과 처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 같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가정과 가문의 배경이 따라와요 그렇잖아요 그 가정과 가문의 남자의 가정과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결혼하는 거고 여자도 가정과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따라와요 같이 따라와요 그냥 둘이 잘 살면 되지 아니에요 사실은 배경이 있다니까요 가정과 가문의 배경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국가도 그렇고 가정과문도 그렇고 이 배경에서도 빠져나와야 돼요 사실은 빠져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특별히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면에서 오청종을 살려주시는 가장 중요한 키인데요 TCK들 우리 교회도 지금 TCK 사역들을 제대로 좀 준비하고 또 인도를 받고 있는데요 TCK들 하나하나 그들을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많은 배경들을 갖고 있어요 그냥 몰라요 또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말 안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말로 세계보험의 길이 될 수 있는 TCK들은 그들 나름대로 갖고 있는 배경들이 있어요 산문학권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산문학권을 갖는 그들 나름대로 뭔가 TCK들은 나름대로 배경에서 이 부분들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이상은 늘 거기에 메여가지고 그 이상의 응답을 못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모든 랩런트들은 자기 확인이 된 랩런트들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묶인 각각에서 빠져나오지 않는다는 것 랩런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데 그 가장 중요한 시장이 뭐냐 나에게 묶인 각각이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사실은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묶인 각각에서 빠져나오고 자기를 확리시켜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확리시켜 나가느냐 정말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중요한 기도 속에서 달란트를 발견하고 또 중요한 전문인들을 만나서 전문성을 발견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세상 현장성에 나갈 수 있도록 현장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 확립이 되어져야 합니다 먼저는 묶인 각각에서 빠져나오고 두 번째로 자기 확립이 돼야 되는데 자기 확립되어지는 일곱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잘 보시고요 우리가 검토일 시대에 중요하게 인도받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부모들이 랩런트들을 미래 살릴 랩런트들로 자기 확인이 된 준비된 랩런트들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해하고 있어야 될 부분들이에요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에 대한 이해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성경을 읽는 것도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필요해요 먼저는 성경에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모든 사건들의 일들이 다 나와 있어요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랩런트들 하급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그 직업에 대한 모든 답도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직분별로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사회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갖고 있는 직장 그 부분들 속에서도 답이 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이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아일 때부터 성경을 읽도록 해야 돼요 성경을 읽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다 보면 특별히 성경 읽는 것을 뭔가 이렇게 소외시하는데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 성경 읽어야 돼요 예전에는 우리 교회도요 세례 문답 이전에 세례를 받을 때 우리 랩런트들에게 묻습니다 성경 1독 했느냐 물어요 그래서 성경 1독 안 하면 세례 안 줬어요 1독 하고 세례 받으라고 그런데 필요해요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하고 그래서 검톨 시대도 어떤 면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시간들을 향해서 뭐 아니냐 정말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뭐 우리 아는 성경 그것만 보면 되느냐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놓고 성경을 이해하고 읽도록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손에 놓지 않는 세건이 있습니다 뭔지 알죠? 토라 세마 탈무드입니다 히브리스 11장에 보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받기를 거절했다 애교의 모든 부하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 그 모든 사상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그게 토라 세마 탈무드에서 나오는 교육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받은 교육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토라 세마 탈무드 이 세건 가지고 평생 손에 잡고 그걸 외우고 그것까지 묵상하고 그것까지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완벽한 뭡니까? 성경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해하고 읽도록 해야 돼요 필요하다면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성경 읽도록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쓰고 하더라도 해서 읽도록 할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성경 읽는 것도 진행해 나가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빨리 역사와 함께 교회사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역사와 함께 교회사 이런 부분들을 전체를 아는 것이죠 사실은 정말로 우리 교사분들이나 또 이 부분에 전문성 있는 분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인턴십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교회사도 알아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사를 알면 또 역사를 알게 됩니다 역사를 알게 되면 성경사를 알게 됩니다 성경익사를 알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빨리 눈을 들고 어릴 때부터 이 부분에 눈이 열려지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지혜스쿨에서 우리 최은도 장론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교제 내는 부분들도 이런 부분을 놓고 좀 준비하고 있는 것을 봐요 준비했고 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교육시켜 나가는 것을 봐요 필요합니다 교회사와 역사들을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이렇게 준비해서 눈이 열려지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진짜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구원에 대한 이해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경 처음부터 가장 중요하게 이스라엘 백신들이 이야기한 것이 뭐냐 새 절기였어요 저주와 재앙과 멸망 가운데서 6월째 어린 양 피로 구원받은 6월절에 대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약속한 오순절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삶이 우리가 하늘 보좌의 추수를 쌓는 수장절 이게 구원의 역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구원과 함께 구원받은 자들의 인도 구원받은 자들의 인도받는 축복 가운데 이 땅의 상급만의 하늘의 상급까지 쌓게 되는 이 6월절의 오순절과 수장절의 비밀 구원에 대한 이해들을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집했다 내 안에 이번 주 받은 말씀처럼 빛이 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구원에 대한 이해는 뭐냐 내 안에 빛이 어둡지 않아도록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아도록 늘 항상 이 구원에 대한 사실 감사와 감격이 나오도록 아이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면 최고의 가치로 진짜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빛이 내 안에 임한 이 사실이 최고의 가치로 누려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오석진 목사님 찬양인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 갑니다 정말로 나는 빛의 자리 나는 사실 이 정체성을 놓치지 말도록 새로운 환경과 분위기 속에 들어가 보면 어떤 면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 환경과 분위기에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운 것과 다르게 뭔가 느껴질 수 있어요 분위기 자체가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그것은 뭐냐 너는 빛의 자리라는 거 나는 빛의 자리라는 거 이 정체성을 놓치지 말도록 그게 뭡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구원에 대한 얘기 그러면서 뭡니까 진짜 아이들이 기도를 이해하고요 기도를 이해하면 예배가 바르게 들어지고 예배가 이해되죠 어떤 면에서 진짜 어릴 때부터 기도가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예배가 바르게 되어진다면 그 아이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유산을 물러주지 말고요 진짜 아이들이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가르쳐야 하고 정말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어릴 때 은약계 곁에 자랐는데 그게 사무엘을 나중에 그렇게 열매 맺도록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아이들이 예배해 드린 그 예배가 여러분 이 예배가 미래를 결정짓는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기도와 함께 예배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이때 나오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고 역사와 교회살리오 구원에 대한 기도 예배를 알고 이때 나오는 것이 별로 이때 나오는 것이 바로 달란트입니다 달란트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달란트에 오직이 발견되게 돼 있죠 그리고 또 실제로 현장에 가면 많은 전문인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이들이 전문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지게 될 때 이때 비로소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 나가기 전에 세상 현장을 향해서 세상을 알고 나갈 수 있도록 현장의 세상을 알고 현장을 알고 파송하는 겁니다 그때 밀어서 뭐 하느냐 재창조의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현장을 알고 나가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뭡니까? 자기를 확립하는 길입니다 첫 번째로 묶인 가게에서 빠져나가게 된다는 것 그러면서 자기 확립을 해야 되는데 자기 확립을 하는 가장 중요한 길은 이 일곱 가지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계를 정복했던 비밀입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비밀입니다 일곱 가지 여러분 아시죠? 이 부분들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 확립할 수 있는 우리는 복음 가지고 복음 가지고 유대인들은 복음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세계를 정복해도 결국은 영적 문제를 만들어내려고 세상을 어렵게 만들었지만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조차도 살릴 수 있는 복음이 저와 여론에게 있어요 그 복음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자기 확립이 딱 되도록 그래서 어떤 면은 검토일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이 이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되면 오늘 3원의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3원의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진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랩련들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 속에 가도록 그래서 여러분 강단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 본부 훈련들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 흐름 속에 있으면 내가 노력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저절로 응답을 타요 응답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이미 이사야스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뜻을 정한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이사야스에 이미 바벨론에 어떻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거기에 뜻을 정한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옳고 바르게 한다 할지라도 말씀의 흐름을 놓친다면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과는 상관없게 되어져요 그럼 여러분이 진짜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이 속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기도의 흐름이 나오게 돼 있고요 응답의 흐름이라 할까요? 응답의 흐름이 나오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여러분 막 설칠 것이 아니라 응답 보고 하나하나 나가면 돼요 많은 경우 실패하는 성도들이 이유가 있는데 뭐냐? 하나님의 응답과 상관없이 막 내 열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있으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말씀에 대한 성취의 응답이 옵니다 그 흐름 따라서 나가면 돼요 그러면서 결국은 뭡니까? 마지막에 정인의 흐름이 있습니다 전도죠? 정인의 흐름이 있습니다 요새가 3호늘인데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3호늘인데 이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가게에서 빠져나오고 자기를 확립해 나가면은 3호늘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이 흐름들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교사된 저와 여러분이 심부름해야 돼요 아이들은 막 뛰다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아이들이 한순간에 깨닫는 것이 우리는 십일 집중하도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을 아이들은 한순간에 깨달을 수 있어요 막 뛰어다니는 것 같지만 듣지 않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한순간에 듣는 그 부분들이 아이들을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십일 집중하고 아니 십 년 동안 애쓴는데도 안 되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한순간 들은 부분들이 그 한순간에 아이들을 이끌어간다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을 놓고 정말 우리 교회 랩렌드들 모든 랩렌드들 다니엘처럼 자기 확인이 된 준비된 랩렌드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어른들은 이 일에 신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결론입니다 비로소 여러분 제대로 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개인 또 묶인 과거에서 빠져나오고 내 자신이 잃어버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고 사모를 정리 속에 있게 되면 흐름 속에 있게 되면 전도운동이 내 개인에게도 일어나요 그런데 진짜 전도운동은 랩렌드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전도운동 이것까지 가야 돼요 내 당대에 끝나는 전도운동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랩렌드들이 일어나가지고 랩렌드들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랩렌드 통한 전도운동 이 운동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어떠면 우리가 전도의 일을 위한 발판을 문을 열어주셨고요 그럼 이제는 우리 후대들이 이 축복된 흐름 속에서 뭐냐 후대들 통해서 후대들이 전도되어지는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랩렌드를 통한 랩렌트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 지금 시스템을 준비한 부분들이 그냥이 아닙니다 앞으로 미디어 전도시대입니다 2, 3, 7 갈 수 있는 길이 뭐냐 5천 종족을 갈 수 있는 길이 뭐냐 미디어 전도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지금 교회 미디어 팀들이 제가 봐도 너무 수고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모든 미디어도 그렇지만 또 우리가 있는 교회에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또 심부름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제가 참 어떤 면에서 이 팀들 보면서 참 미안해요 마음 한편으로 미안해요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 쓰신다는데 신분할 수 있도록 쓰신다는데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일하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 피곤하게 이렇게 힘들어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이걸 놓고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미디어 전도시대입니다 그리고 랩런트들 미디어 이 부분들 지금 우리가 미디어 이해하는 것보다도 우리 아이들은 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태어날 때부터 미디어 이해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인스타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랩런트들 활동들을 쭉 보면서 제 나름대로 기도에 대한 제목들이 이렇게 또 새롭게 기도가 담겨지고 하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어떤 근사님 한 분 연세되신 근사님 한 분이 사무실 간사한테 와가지고 인스타 왜 하느냐고 막 묻더라고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래요 저도 사실 디지털 시대는 아니에요 미디어 시대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떠면 우리 아이들은요 손에 들려주면 금방 금방 이 미디어에 대한 속도가 빨라요 어떠면 미디어를 이해하거나 태어나는 아이들 같아요 한마디로 미디어 시대에요 미디어 시대 전도도 미디어 전도가 돼야 돼요 이런 부분에 우리 후대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지금 카메라 잡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카메라도 미디어 잡고 있는 분들도 우리 랩런트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함께 좀 잡고 함께 훈련되어지고 미리미리 준비되어져 가야 돼요 미리미리 사실 지금 우리 직원들로서는 우리 교회만 감당하기는 가능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교회는 또 한국 교회를 숨겨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팀으로만 사실 너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일어나가지고 훈련돼가지고 사이더 카메라도 잡고 보고 이렇게 곳곳에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후대들을 통한 후대들이 일어나는 전도운동 기도를 담으시길 바랍니다 미디어 전도를 통해서 앞으로 많은 2, 3, 7 나라의 실제적인 보급운동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냥 축복된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 교회가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으로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한번 받아 합시다 자기 확인이 된 준비된 랩런트 하나님께서 이 랩런트를 우리 교회에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일의 신분함으로 여러분 또 사역들이 복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